채수가 많으신데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교통정리를, 세금을? 이 질문도 저한테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으로 하고 있어요. 올? 올. 본인 명의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법인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한때 후레인님도 잘 알겠지만 작년 한 상반기 7월 10일 규제 터지고 터지기 전까지는 법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되게 유행처럼 번졌어요. 그리고 부동산 하는데 법인을 안 하면 넌 좀 세련되지 못해 라는 이미지까지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고민했던 게 뭐냐면 나도 과연 제 교육생들도 법인을 하냐 안 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저는 경중을 따져봤거든요. 장점, 단점을 따져봤는데 법인을 했을 때 특히 우리 포지션에서는 좋은 게 없어요. 우리 포지션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저 같은 현금으로 투자.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하시는 분들은 법인이 분명히 유리한 게 있겠죠. 근데 우리 포지션, 현금으로는 포지션에서는 유리한 게 저는 찾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거 내가 개인으로 하더라도 임대사업자를 가입을 하면, 등록을 하면 거기서 분명히 세제 혜택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세금 문제, 세금이 불편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정확히 무슨 세금이냐면 취득세예요. 근데 취득세는 어차피 법인이나 개인이나 똑같잖아요. 오히려 법인이 더 불편한 게 있죠. 보유세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보유세라고 하면 재산세랑 종부세일 건데, 재산세도 내 거 전부 다 해도 서울의 웬만한 보통 아파트랑 비교를 해봤을 때 제 게 덜 나와요. 제 29개를 다 해도 서울 아파트, 어느 정도 되는 아파트, 그러니까 제 생각에 2010년 이후 거 아파트 한 채보다는 싸요, 제 게. 29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거죠. 세금은 너 사실은 속으로는 곰고 있지. 너 세금 되게 많잖아. 근데 제 거는 뭐 아시겠지만 아까 화장실도 문도 끽끽 소리 나고 화장실도 막 벽에 닿는, 천장에 닿는. 그런 집은 생각보다 공시가격이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형편없다는 건 시세도 좋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어차피 팔지 않을 거거든요. 내가 이거 5천에 산 걸 이렇게 팔 생각이에요. 저는 없어요. 그러면 시세가 뭐가 중요해? 그러면 나는 시세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임대 사업자로 가는 거예요? 장기로? 거의 다. 다는 아니에요. 거의 다 났어요. 사실 저희가 3년 전 인터뷰를 했을 때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3년 후에 또 한 번 다시 여쭤보고 싶은 게 엄청나게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서울이고 수도권이고 뭐. 집 가격? 네. 한 채로 뭐 5억을 벌었느니 10억을 벌었느니 막 그런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좀 나도 시세차익 좀 할 걸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사실 그게 결국에 그 안에 빠져 있는 게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세금이 좀 빠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차익으로 남겨서는 저는 되게 불편한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5억 차익을 얻은 거에 대해서 그게 순 소득이 5억이라면 굉장히 부러울 수도 있죠. 그게 탐이 안 닿나고 하면 거짓말이죠. 근데 저는 바라본 게 뭐였냐면 가끔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아 그때 제가 12년부터 투자를 했으니까 아 그때 아파트 조그만 거 서울에 있는 거 두 개 세 개 정도 했으면 지금 뭐 좀 달랐을 건데 부자 됐을 건데 그냥 조그만 거 해가지고 왜 그런 거 했냐라고 가끔 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돌아가더라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반지하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저한테 되게 중요했던 건 뭐냐면 이 한 채를 받아서 가장 작은 가격으로 낙차를 받아서 가장 싼 가격으로 낙차를 받아서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세입자를 받아서 그 보증금 그리고 그동안 모았던 월급 모아서 다음 거를 투자하는 게 저한테 제일 중요했거든요. 근데 아파트를 그때 한다는 건 나는 하나 해놓고 아니면 두 개 해놓고 뭐 갭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전 영상에서도 후레인님 3년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월급이 안 나왔는데 그건 되게 배부른 소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방해 갈라졌을 수도 있죠. 내가 시세 차익 5억 벌은 거 탐이 나요 저도. 근데 저는 그 선택의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내 상황에서는. 나는 지금 당장 이걸 해서 월세를 얼만큼 들어오는 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뭐 시세 차익 5억은 저는 나진 않았죠. 근데 반지하 빌라가 뭐 그 신축 빌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차익이 거의 1억 가까이 난 것도 있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내가 7,500에 산 게 그게 뭐 시세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 그게 제가 몇 평을 또 취득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뭐 24평 신축 아파트다. 웬만한 서울 아파트가 신축이다. 요새 10억 이하가 제 생각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가 7,500에서 10억을 한 거면 아 그렇지 않아요? 잭팟이지 잭팟. 아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게 아직 현실이 되진 않았지만 방향은 보였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될 거라는 기대감과 희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좋아요. 그냥 단순히 지금 그 집이 아파트로 바뀌지 않아도 저는 별로 상관 없거든요. 근데 반지하 같은 경우는 저는 너무 좋은 게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살아가는 데도 그렇고 투자하는 데도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걸 계속 오랫동안 갖고 갈 수 있는 그 힘, 그 희망이 그게 바뀌어서 현실로 벌어진 것도 분명히 있고 아까 그 공공재개발 수요동에 되는 것도 있고 성남에 있는 빌라는 재개발로 또 지정이 되고 신축 빌라로 바뀌고 저는 눈으로 본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렇게 제 나름대로 자신감은 있는 것 같아요. 대출의 이슈가 좀 요새 있잖아요. 사람들 아파트는 주담대도 그렇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대출 연장이나 만기권에 대한 이슈나 이런 건 없으세요, 작가님? 채수가 많으니까. 그게 상가 대출은 그게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한 대출은 대다수가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사업자 담보대출도 분명히 있죠. 근데 주택담보대출, 사업자 대출도 주택으로 할 때는 비슷해요. 뭐냐면 분할 상환기간이 있잖아요. 보통은 저는 다 30년, 35년짜리예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부채가 많아졌다 한다고 갑자기 갚으라는 거는 걔네가 은행에서 계약 파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중도에 뭘 상환해야 된다거나 하는 부분이 거의 없죠. 아, 원리금이 같이 나가니까 30년 동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상황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저는 거치도 되게 오래 해놨어요. 그래서 좀 덜하죠, 그 불편함이. 그리고 약정을 다 30년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별로 불편한, 대출에서 불편한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왜 쓸데없이 30년이냐? 난 대출이 30년이어서 굳이 그 중간에는 팔거나 어떻게 개발시키고 싶다? 그거는 제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어요, 저는. 나는 그냥 단순히 이거 해서 월세가 나왔는데 뭐. 그럼 된 거 아니야? 그럼 이 집에 대한 역할은 다 한 거거든요, 저한테. 내 집들은 다 충실히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는 욕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갑자기 뭐 아파트로 태어난다거나 신축 빌라로 태어난 것 뿐이에요. 그건 제 의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뭐 한마디밖에 드릴 게 없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지금 1인 기업가이면서 사업가 강의도 하시고 책도 이제 또 두 번째 거 지필 준비하고 계시고 또 투자도 하고 계시고 다양한 루트로 현금 흐름이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잖아요, 어쨌든. 그 출발은 후랭이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진짜예요. 뿌옇고요. 어쨌든 저희가 또 이 부동산 편에서 어쨌든 영역은 다르지만 살아남아서 이제 현금 흐름이 꽤 창조율이 되셨잖아요. 이제 앞으로의 또 계획이 궁금하네요. 앞으로는 이제 또 반지하를 계속 할 거다라든지 아파트를 하겠다라든지 어떤 뭐 다른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제가 이 후랭이 TV 시청자분들한테 되게 멋있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질문에서 저는 별로 갖고 있는 목표나 계획 같은 게 사실 없어요. 저는 사실 요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제 나름의 하루의 루틴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오전에는 나름의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뭐 글을 쓴다거나 책을 본다거나 아니면 그냥 생각을 해보고 좀 멍도 때려보고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오후에는 뭐 교육생들하고 얘기를 나누거나 영상 편집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 루틴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씩 신호가 온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갑자기 뭐 후랭이님도 연락을 너무나도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연락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뭐 강의를 뭐 만들어보자 제안이 온다거나 아니면 저는 항상 투자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경매 정보진을 항상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괜찮다 하면 저는 낙차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몇 책까지 낙차를 받아서 월세도 얼마를 만들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저는 사실 지금도 되게 좋은 부분이 많거든요. 이 정도는 아이고 뭐 제 생각인데 아 나는 내 나이에 이 정도 차 타고 다니면 아 이 정도면 굉장히 성공한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더 화려하고 더 멋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집에 살아야 되고 아 그것도 나도 가고 싶어요. 그리고 힘을 쓰고 있고 근데 그게 되지 않아도 별로 상관없어요. 나는 지금도 너무 좋은 일도 많고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뭐 확실한 건 난 투자는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월세도 계속 늘려 나갈 거예요. 지금은 법인을 하고 있지 않죠. 근데 법인이 분명히 유리한 게 더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지 요새 상황에서는 사실 생길 거라고 생각은 늘진 않는데 만약에 생긴다 그럼 나도 법인을 하면 되지.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법인하고 개인하고 따졌을 때 우리 포지션에선 월세 현금으로 흐름 투자 포지션에선 유리한 게 제 생각엔 없어요. 오히려 법인을 하면 유지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불편하던데 나는 오히려 이 포지션에서 법인하는 사람들한테 있다면 왜 하시냐고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시세 차이 이건 분명히 유리한 게 있죠. 저희 후랭이 TV 한 3년 만에 나오셨는데 정말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수리를 하고 계신 것도 보고 했지만 진짜 대단하시다. 그 생각이 일단 가장 먼저 들었고 3년 동안 쭉 제가 지켜봤지 않습니까? 정말 말한대로 실천을 꾸준히 하고 계시고 유튜브 영상을 봐도 그렇고 글을 봐도 그렇고 정말 꾸준하게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되는데 끝으로 저희 후랭이 TV 시청자분들에게 반지하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는 사실 딱 하나예요.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반지하 꼭 제가 반지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의 이런 프레임이 거의 반지하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씌워진 것 같긴 한데 꼭 반지하를 떠나서 내가 갖고 있는 소액으로 투자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보통은 왜 그게 어려워지냐고 생각하냐면 내가 이걸 하나를 해가지고 여러 개를 갖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 반지하 빌라를 하면서 재개발도 하고 이게 아파트로도 됐으면 좋겠고 신축 빌라로 됐으면 좋겠고 나중에 안 되면 차익을 거둘 수도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드는데 내가 이 투자를 하는 이후에 첫 번째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확히 첫 번째가 월세였어요. 나는 월세가 중요했으니까 나한테 필요했으니까 근데 그게 꾸준히 제가 잘하는 건 꾸준이거든요. 후랭이님도 그걸 정말로 잘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 들어요. 근데 저도 빠지지 않을 만큼 그 부분을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꾸준히 누적을 해서 지금까지 왔더니 아까 개발 같은 사례들도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보통의 투자 전문가 분들하고는 관점은 되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얘기하는 부분도 되게 있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이 저 포지션이 현금으로 투자자라면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월세 수익률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월세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거는 싸게 사야죠. 시장이 올라간다고 나까지 높게 받아가면 수익률이나 이자 측면에서 분명히 오래 가는데 불편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요새는 이런 오래된 빌라들 같은 경우도 특히 서울에 있다 하면 되게 비싸게 받아가는 경향이 저는 좀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게 개발이 될 확률도 높겠지만 개발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버틸 수 있는 거는 그 현금 흐름으로 버텨야 되는 건데 그게 너무 고가의 낙차를 받게 되면 버티는 힘이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래 버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래 버틸려면 싸게 사야 돼요. 그래야지 오래 뭐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보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이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싸게 받아라. 그리고 나는 투자하는 이유가 월세라면 그것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보지 말고 그거 다른 거 다 좋은 건 이상해. 세상에 없어요. 이것도 새 거 해야 되고 시세 차익도 봐야 되고 현금 흐름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것도 싸게 사야 돼. 그것까지 그거는 그런 집은 없어요. 그런 진작 내가 있지.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집은 없다.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거든요. 마음을 어떻게 좀 다스리세요? 뭔가 도인 같아. 항상 웃기는 거지만 도인 같아. 이게 제가 항상 불편한 부분에 접근을 많이 하니까 습관적으로 그런 부분을 크게 보려고 노력하는 게 좀 몸에 뱀 것 같아요. 제가 긍정적인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저는 되게 한 번 제가 심리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는 부정적인 사람에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당신은 좀 긍정적인 사람이다. 라고 좀 평가를 해주시는데 저는 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냐고 제가 소리를 듣냐고 생각이 드냐면 특히 반지하 같은 거를 봤을 때 여기에서 누가 봐도 단점들이 눈으로 쉽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집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나의 우리의 의무는 뭐냐면 임무는 뭐냐면 이 안에서 좋은 점을 자꾸 찾아야 돼요. 저는 그런 습관들이 반지하를 투자를 하면서 많이 몸에 좀 채득이 된 것 같아. 그런 노력을 계속하다 보니까 반지하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후랭이님을 바라볼 때 단적으로 항상 분명히 단점이 있을 건데 단점도 있다. 그래. 하지만 장점도 있잖아. 그걸 더 크게 보려고 생각을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사람들이 좀 긍정적이라고 봐주는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단순히 좋은 점을 크게 봐야지 내 마음이 좀 덜 불편할 수 있었죠. 덜 불편함을 자꾸 찾아가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작가님 거기에 저의 장점은 뭔가요? 후랭이님도 명확히 있어요. 저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꾸준한 거예요. 꾸준함의 위력을 저는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감히 평가할 정도가 아니긴 하지만 그 꾸준함 덕분에 후랭이님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거 후랭이님이 되게 유명한 전문가 분들하고 만나게 되는 거 그게 그분들 때문에 후랭이님이 채널에 성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후랭이님이 꾸준하게 일주일에 못해도 한 다섯, 여섯 번 매일 올린 적도 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을 이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저도 훨씬 작은 채널이니까 후랭이님을 보고 또 이렇게 희망을 갖고 달려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점은 뭔가요? 단점은?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부끄럽긴 한데 비슷한 부분이 꽤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게 뭐 내가 하면서 웃긴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너무 신선하다고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콘텐츠의 이 범위를 넓혀라? 정적인 부분이 많긴 하잖아요. 근데 좀 오늘 같은 거 되게 좋지 않았어요? 대회 변수에 절대 흔들릴 것 같지 않은? 약간 그런 단단함을 갖고 투자를 하고 계시는 느낌이 전 오늘 다시 한 번 들었거든요. 그 3년 전보다 더 단단해진 느낌? 아이 그 출발은 후랭이님 덕분이라고 이건 뭐 제 영상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후랭이님 덕분에 저도 덕을 본 게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이 출발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너무나도 과찬을 해주신 게 제가 흔들리지 않는다. 저도 흔들림이 많죠. 그리고 작년 7월 10일 규제 터졌을 때 막 머리를 쥐어 싸매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또 지금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앞으로 규제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뭐 덜 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좀 덜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 나는 그때가 돼도 그 상황에 맞게 움직일 수 있다는 뭐 생각이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에도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서 뭐 저는 시장을 예측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난 그거에 맞게 움직일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마음을 덜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저도 불편합니다. 지금 반지하 투자가 거의 10년 차. 그 정도 되죠. 그래서 앞으로의 10년도 전혀 흔들림 없이 잘 해나가지 않을까. 추심을 잃지 않는다는. 너무 과찬을 해주셔서. 네. 그래서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혹시 또 변화가 있으시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